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누가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갖다 버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가정,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10편 128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가정의 달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28편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의미 있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